남은 경기 다 이기면 우리가 3위 할 수도 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 다 이기면 3위 한다고? 안 치른 경기들? 네, 자녀 경기를 다 치르면. 미뤄진 경기들. 오늘 하루 종일 아주 못 살겠더라고요. 저희 김실장 있지 않습니까? 구사모기, 현 김실장. 토트넘의 열성팬.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서 또 거만해졌어. 매번 토트넘 경기 보실 때마다 그러시거든요. 남은 경기 다 이기면 우리가 3위도 한다. 아, 그러니까 미뤄진 경기들이 꽤 되니까. 이거 우리가 다 이기면 3위야. 진짜 산술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90분까지는 우리 경기 보면서 역시나 미끄러지는 경기가 있구나. 밀린 경기들이. 그래서 역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치르면 한 5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베르바인이 다 바꿔버렸습니다. 베르바인 적 불러가지고 여러 사람 거만하게 만들었어. 현실 인식을 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예 토트넘 계정에 오늘의 MVP를 뽑아주세요. 올라왔는데 4개의 화면을 띄워놓고 4개 다 베르바인 띄워놓은 다음에 한 명 골라라. 아, 저희가 다 새벽 했죠. 아, 했어요? 베르바인이 저 정도로 한 경기만 해. 야, 영웅이야. 언젠도 못 팔아서 이렇게 안 다리더니. 아약스 가라고 난리를 하더니. 너 다 싫어. 막 표정도 싫고 막 그러더니. 그냥 히어로야 히어로. 예, 예.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워낙 경기 자체가 이런 드라마틱한 대단한 승부였잖아요, 정말. 그렇죠. 아마 베르바인에게도 거의 인생 경기와 다름없는 맞습니다. 그런 승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도 이 경기에 대한 후토크. 아, 후토크.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 짤? 봤죠. 뭐 생방송으로 봤는데. 베르바인이 교체에 들어온 이후에 94분에 이제 볼 경합하다가 넘어지니까 세윤주가 와서 다이빙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멘트를 날린 거죠.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저게 시간대별로 얘기한 겁니다. 레귤론 대신 베르바인이 들어왔던 게 78분 52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9분 교체죠. 반올림 해버리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94분 15초 때는 여전히 레스터가 2대1로 이기고 있었고 추가 시간 5분 젖었으니까 저거로만 놓고 보면 45초 남은 상태예요. 그렇죠. 베르바인이 박스에서 뭔가를 하려다가 이제 딱 넘어진 거야. 그랬더니 세윤주가 와서 야! 너 이거 자꾸 할래? 다이빙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거죠. 현재에서도 조롱했다 뭐 했다. 여하튼 이제 그거죠. 너 다이빙할 거야? 하지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더라도 끝날 줄 알았죠. 심지어 그리고 베르바인이 그 하나니까 또 일어나가지고 세윤주를 밀쳤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만 이제 그 심판이 엄격하게 보고 막 그랬으면 그렇지 그렇지. 빨간 것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보복행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옐로 카드가 나왔죠. 음. 그 이후에 이제 이 베르바인의 또 영웅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정말 79초 동안 두 골이 터져 나오는 거고 세 번째 그 3대2가 들어가는 그 장면이 저희 동그라미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야! 너 다이빙 할 거야! 라고 했던 세윤주가 저기서 결국은 그 3대2의 이 뭐라고 하죠? 희생양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어마어마한 승부에 그냥 안 좋은 의미의 주인공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베르바인은 저기 딱 때렸는데 그걸 막 이렇게 쫓아갈려서 하려다가 골대 맞고 나오니까 짜증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네. 또 막 공 막 치고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니까. 짜증나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과 관련해서 이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하는 거죠. 네. 교체 투입 그다음에 94분 15초 때까지도 뒤져 있었는데 이거를 막판에 뒤엎어버렸던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쉐인주와 베르바인의 어떤 이 모습까지 스토리라인을 서사로 묶은 건데 다시 봐도 네. 정말 대단한 승부였다. 짜릿짜릿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정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착해요. 표정 항상 하지만 참 해맑아. 이 친구는 참 해맑다. 이거부터 착해요. 참 해맑은데 아니 이번에 그 모우라 네. 아 관중 모자 벗긴 다음에 던진 거 모우라는 항상 약간 좀 넘치죠. 흥이 좀 넘친다. 어어. 그리고 조금 넘치다 보니까 눈치 없는 행동을 가끔 한다. 아니 근데 그러면서도 안 밉다. 아. 그렇죠. 밝으니까. 그렇죠. 좀 안 밉죠. 만약에 약간 미운 애가 저러면은 아 쟤 또 오버한다. 음. 예를 들면 약간 보싱화가 그 그 트로피 우승 트로피 들을 때 아 그런 것처럼 뭐 약간 이거 오바쟁이지 이럴텐데 모우라가 막 하면 어 귀엽다. 예쁘다. 열심히 뛰잖아요 또. 그래. 열심히.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댓글이 모우라가 빈이 쓰고 있으니까 관중이 어. 자기랑 똑같은지 확인하려고 벗겼다. 아. 근데 아니니까 다시 던지더라. 아. 우리는 같은 적 아니냐 연대 어. 해야되지 않냐. 뭐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근데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막 보면 저렇게 뛰어들고 난리가 났죠. 저럴 말했죠. 네. 막 뛰어들고 관중들도 나오고 막 끌어안고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이제 그 승부였고 네. 끝나고 나서도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메르바인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뭐 판매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약간 좀 안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냥 잘리는. 살짝. 베르바인이 오늘 잘하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게 아이악스가 먼저 비드를 했잖아요. 1,500만 유로 정도에 이제 이제 제의를 했는데 토트넘이 싫다고 했죠. 그런데 아이악스가 이제 베르바인을 원하려면 더 이제 높게 쳐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베르바인이 이 경기 이후에 좀 자신감이 얻어서 팀의 전력이 도움이 되면 음. 굳이 보낼 필요도 없고 음. 그러면서 이제 베르바인이 오늘 이제 조금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좀 콘테 감독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음. 일단 뭐 당연한데 이 정도 활약을 했으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 콘테 감독이 네. 막 뭐 대단한 선수고 난 이 선 믿었다. 그리고 뭐 얻은 포지션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로도 남길지 아니면 돈을 만약에 진짜 아이악스가 오케이 우리가 한 그러면 2,500억 줄게요 2,500만 유로를 줄게요 그러면 보낼지 제 생각엔 남게 된다면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수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누군가를 데려온다면 그렇죠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마칸데이 내보낸 것만 한 명 있고 영입이 없잖아 그렇죠. 영입이 없죠. 베르바인의 활약은 영입과도 같다 아이씨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 나 그 얘기 제일 싫어해 없으면 없는 거지 꼭 영입과다 같다 뭐 하며 이 선수가 부상 돌아오거나 갑자기 잘해지면 이 선수의 존재는 영입과도 같다 뭐야 영입과도 같아 영입을 해야 영입이지 그건 레비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야 베르바인의 활약은 영입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제 살펴보면 이 아다마가 올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이 아다마가 여러 포지션에서 포지션에서 뛸 수 있으니까 이 토트넘에 좀 부족한 스커들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베르바인도 어제 이제 득점 장면을 보면 역전골 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랑 거의 똑같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대각선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그렇죠 만들어내는 그런 득점 장면들이 사실 베르바인이 원래 그런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고요 응 그런데 이제 손흥민이 있으니까 사실은 못 나오고 있었는데 응 자기 포지션을 못 뛰니까 컨디션도 내려가고 이랬었는데 손흥민이 없는 사이에 그래도 잘해준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조금씩 체력 안배를 할 수 있도록 베르바인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케인 자리에서도 뛸 수 있으니까 베르바인이 케인이나 손흥민의 백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무슨 그 레비의 SNS를 계속 읽다 왔어요 굉장히 레비 편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구단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아니 왜 갑자기 레비 빙의를 하고 그래요 어차피 어차피 지금 겨울이접 시장 10일 남았죠 네 네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이면 데려올 선수가 없거든요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단정으로 얘기하지 마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 지금 지난 새벽 때문에 기분 좋은데 갑자기 또 현타 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영입을 못 할 거면 베르바인 남겨서 백업으로라도 쓰자 영입과도 같다 영입과도 같다 또 한 명이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도어티 말이죠 아 도어티 도어티의 활약은 영입과도 같다 아 내가 오늘 우리 김실장하고 점심을 먹는데 뒤에서 계속 아 내가 형 내가 다시 형 내가 고민해봤는데 도어티는 그동안 잘못 쓴 거였어 아 잘못 왜 도어티를 도어티를 잘 쓰면 얘는 정말 잘하는 애야 지난번에 왼쪽에 갖다 놓으니까 얘가 말리지 얘는 역시 오른쪽에서 막 아 못 들어주겠다 아니 근데 도어티가 네 아니 곧잘 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한 장면 이제 득점 나올 때 그 베르바인 어시스트 그 장면 나올 때 그 플레이가 도어티가 가장 잘했고 응 울반툰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 평가가 오른 선수죠 응응 페널티 에어리완으로 침투해서 헤더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저 알론소 반대편에 있는 알론소가 잘하는 플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플레이를 사실 도어티가 잘하는 선수인데 이 뭐 콘테 감독이나 누누 감독 그리고 뭐 우리 뭐 우리 감독 때까지 쭉 보면 도어티를 쓸 때 당연히 이제 윙백이니까 측면으로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려라 응 이런 플레이를 주문했었는데 사실 도어티가 그걸 잘 못하죠 응응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에메르송도 크로스 못 올리고 어차피 도어티도 못 올릴 거면 도어티가 잘하는 침투 플레이 하는 게 낫다 어허 이런 결론에 지금 토트넘 팬분들이 도달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주저앉혀가지고 이런 거 잘하게 해서 이것만 쓰자 그렇죠 아하 그래서 어차피 아담아 지금 만약에 못 데려온다면 도어티 저 역할을 줘서 쓰게 하자 레이비랑 뭐 하고 왔냐고요 아니 이번에 그 뭐 삼자회담 파라티치 레이비 콘테 모여서 얘기할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토트넘이 영위부를 해야 될 우선순위 포지션이 오른쪽 윙백 중앙 미드필더 스트라이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죠 아니 난 이번에 약간 좀 냄새나 베르바인하고 도어티가 잘해줬잖아 오른쪽 윙백하고 스트라이커 잘해줬단 말이야 그렇죠 레이비가 따로 뭘 부르지 않았을까 야 내가 주고 이번에 한시적으로 올려줄테니까 야 이번에 이빠이 한번 뛰어봐 그래가지고 야 잘하면 우리 영입 없다 응 그 이정료 중에 얼마 너네 좀 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중앙 미드필더는 아 진짜 영입 안해줄거 같아 이러다 나 그래서 그래 영입을 안할 거 같은 느낌이 들죠 아니 영입 안할 거 같아 일단 스트라이커 뭐 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오른쪽 윙백 같은 경우는 되게 레비처럼 얘기한다 진짜 오늘 계속 임대 얘기 나오니까 어 울벤튼에서 쉽게 보내줄까 싶고 아 돈 주고 사요 왜 자꾸 남의 선수를 공짜로 얻으려고 그래 그게 도둑 진뽀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중앙 미드필더야 뭐 데려올 선수가 지금 없고 이미 무슨 뭐 대변인으로 취업했습니까 취업나 친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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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네 이런 거로 모든 게 너무 가려지는 느낌인 거야 음 가려지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곧 마지막에 두 골이 들어가기 전까지의 어떤 그 흐름이나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 그렇게 많은 어 슈팅 기회 그 다음에 xg값도 원래 대도하면 5골 정도 넣었어야 되는 한 5골이 나오더라구요 xg값이 그렇게 나왔거든 그 얘기는 5골이 나왔어야 되는 경기를 결과적으로 이제 3골이니까 결정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니까 사실 보강이 여전히 필요한데 이게 3대2의 너무 극적인 승부니까 다 가려져 버린 거야 근데 실제로 그 골이 들어가기 전까지 토트넘 팬들이 관중석에서 우리는 레비의 퇴진을 바란다 네 We want 레비 아웃 계속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선수 좀 사달라 사실 이번 경기에 제가 풋볼런던이 봤더니 네 평점 매기잖아 그 수비라인들 있죠 양쪽 윙백 포함을 해서 네 탕강가 5점 산체스 6점 벤덱 6점 레귤론 5점 에메르송 4점이에요 난 여전히 그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야 이거를 이렇게 가려서 간다고? 근데 지금 갈 거 같다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님 그렇죠 레비가 또 이런 흐름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봐라 우리 된다 뭐 이런 이제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콘테 감독의 힘이죠 뭐 이렇게까지 뭐 콘테 감독의 힘이요 와 정말 대변인처럼 얘기한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콘테 감독의 힘인데 이게 힘이 어 밉다 오늘 저 영입이 없으면 어디까지 갈까 그러니까 콘테는 영입을 안 해줘도 어쨌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갈까 문제다 이 콘테도 한번 이제 흐름을 잘못하면 또 이제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게 또 내리막을 걷는 그런 흐름을 갈 때가 많았거든요 뭐 첼시나 인터밀란 맡았을 때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입이 없는 게 지금은 이제 뭐 레비가 이거 봐라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시즌 막판에 분명히 위기 한 번 온다 아 그런 거겠죠 영입 없이 가면 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되게 둘이 그 내심 있잖아요 속마음 그다음에 표정관리가 되게 애매하겠다 이거 이겼으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 콘테도 아 일단 말은 멋지게 해놨는데 아 이거 약간 좀 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이제 더 이상 뭐 약간 사달라는 게 약간 좀 말빨이 좀 먹기가 좀 어려운 상황 왜 이겼지 이러면서 그렇다고선 뭐 졌어야 돼 이럴 수는 없고 좀 이상해졌습니다 이상해졌는데 뭐 그래도 제가 봐서는 요 마음은 토트넘 팬들은 일단은 주말 첼시전기까지는 뭐 좋아하셔도 되죠 그렇죠 그 경기 결과가 더 중요하겠네 만약에 거기서도 첼시를 잡는다 잡는다? 그럼 영입이 없습니다 진짜 없죠 그러면 더 이상은 진짜 없어요 거기서 거기서 이제 만판 깨졌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최대 아담하다 어 냉장고 갔을 때 저도 최대 아담하 그러니까 거기서 저도 최대 아담하 최대 아담하다 네 네 그 위에 그 위에 인정 안 할 수가 없네 약간 말은 선임대를 계속 노리다가 마지막에 영입하는 정도 가 되지 않을까 스포츠